1. 야곱을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 구원은 땅에서 구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니 2. 아무에께나 주시지 않고 아브라메께 약속한대로 이삭에게 맹세한대로 2. 야곱의 집에 열두 아들을 주어서 이 지구 땅을 나눠주신 아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창한 뜻이 계시오니 그 뜻을 알려준 것이 아버지 책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대로 주님이 오셔서 가셨고 또 다시 오실 때도 남은 말씀 이루려고 오실 때에 2. 다시 예언하라. 세일을 구하라. 초막절에 보호받으라고 절기의 축복을 주시고 3. 말씀을 밝혀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은 우리 거울이니 구약의 교훈을 통해서 종말에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열맬메케 하시나이다.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따라갈 수 없다면 악법이 되는 것이니 아버지 말씀은 최고의 교훈이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건세를 주심으로 성경이 완성이 되겠나이다. 야침도 당뇨를 통해 주신 묵시를 읽고 들을 때에 구약 헬라의 종말의 역사가 바로 신약 종말의 역사에 오니 자 읽고 들어서 깨달아서 남은 종들에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시원산에 가서 열매가 되게 싸우니 청구천사 보호하는 알곡이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반의에서 8장입니다. 8장은 구약의 종말의 사대강국과 성도왕국을 묵시를 줬습니다. 7장에서 종말의 사대강국은 짐승이 네마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7장 바다에서 미영불소가 나왔는데 넷째 짐승하고 성도가 싸우는데 후삼년반에는 짐승이 이기고 그 다음 후삼년반이 끝나면 성도가 이깁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 상 후 벨사살왕 3년에 다시 이 상이 나타난 이라 7장에서는 벨사살원 년이지요 555년 경기고 3년이 돼서 이렇게 552년이 되겠죠 이 상이 묵신대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수산궁 수산궁 넓은 들어 알죠? 그 수산입니다. 바벨론 수산성에 있었는데 다니엘이가 느흐미아도 그 있었죠? 그런데 내가 이 상을 보기는 이 묵실을 볼 때는 의뢰강변의 선이라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그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양이 뿔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진 않죠 소독불이 두 개고 여부 소독불이 두 개고 말은 뿔이 없죠 말뿔 봤어요 개뿔 봤어요 뿔이 있는 짐승은 이빨이 우야가 없어요 이빨이 사람은 아래위에 있잖아요 위에 이빨이 없어요 뿔이 있으면요 왜 불로 떠받은 이렇게 무기니 이렇게 이를 깨물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은 뿔이 없지요 그리 이빨 아래위에 있죠 깨무잖아 싸우다 깨무잖아 개도 깨무잖아 말투 깨무잖아 그 짐승이 생김새를 보면 알아요 양은 뿔이 있어요 염소도요 그래서 떠받아요 그런데 뿔이 두 개인데 하나가 더 길어 늦게 난 게 길어 먼저나게 짧고 이게 나라를 메데파사 나라를 가르쳐요 나라 그러면 에즙터 첫째 짐승 아수로 바벨론 메데파사 메데가 양인데 뿔이 늦게 난 것이 길어 그래서 뿔이 두 개잖아요 그것은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적 그 수양이 양이 수양이 서와 북을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불로 떠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원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강제국입니다 2 2장에서 우상의 금인데 금머리 그 다음에는 가슴과 팔은 은이죠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그 왜 물어봐 금이 비싸지 그렇게 머리는 70년 바벨론이 금이고 그 밑에 목과 가슴은 은인데 값이 좀 싸다 그 저 바깥은 철이죠 철은 엄청 싸지요 금하게 되면은 그렇게 인류 역사가 우회에서 내려갈 때 내려감으로써 가치가 없다 제 맘 마셨다 그래서 양의 뿌리 두 갠데 나중에 난 게 길었고 그 손에서 건질자가 없다 구원할 리가 없다 절대로 없다 그 강하단 말이죠 강대국입니다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강대국 일곱머리 강대국가인데 여느님 이제 은 같은 나라님께 에집트 아스루 바벨론 메드파사 넷째 강대국입니다 넷째 우상첸체를 볼 때에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염소하고 양은 다릅니다 예 봄 알아요 염소 양 구분이 되요 보통 사람은 구분 못해요 그 씨가 달라요 염소씨 양씨가요 우리나라는 수록 염소가 많이 살아요 염소 염소도 색깔이 까만게 하얀게 있어요 그 하얀 염소를 비싸게 받으려면 까만 색칠이 염색을요 그래서 어 세월에 봄철에 염소 팔로운 사보면요 양을 색칠해서 염소로 팔아요 뿌리 뿌리 쓰레기 자품들 안 돼요 그래도 고기 맛이 달라요 염소는 보신 이고 양을 젖자 뭔가요 양을 젖자 먹는 목적이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 강대국가를 짐승으로 그래서 그래서 매력 파산은 양이고 헬라는 염소가 그런데 뿌리 2개 이렇게 먼저 양의 뿌리 2개인데 문제남보는 매대고 나중에는 파사고 그렇게 했죠 이 성경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오절에 다니엘이가 생각할 때 그 이상하다 그 염소 뿌리 말이지 양의 뿌리 먼저 난 것이 길어있는데 늦게나게 기냐 이게요 사람도 보면요 마진을 작고 동시에 커요 왜 마진을 고생하니까 나오느라고 그래서 둘째 막내기는 시켜나기 때문에 그 염소 양도 뿌리 먼저나 고세 그래서 이제 매대 매대왕은 다리오 이 다리오 성경에 두사람이 나오거든요 학교에서의 논 다리오는요 그 사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빛이 522년이고 다리오 운전이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스 6장은 다리오는 538년이에요 한참 후에 사람이에요 메대왕 다리오 그런데 62세그도 그때 그런데 고레스에게 나라를 물러줬어요 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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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다리오라면 왼쪽이 고레스인데 야 니가 나라다 맡아라 그래서 나라가 붙어서 병합해서 그리고 이쪽에 쪽에 팔이 붙었잖아요 통하잖아요 그렇게 메대파사가 처음엔 2 두방인데 하나가 양보해서 다리오 고레스 고레스가 망됐다 다리오고 고레사 드는 게 좋다 그 말이야 그 고레스가 원년에 536년이 8년인데 넘겨져가지고 그래서 같이 나라를 세웠어요 메대파사 배사사 죽일 때는 다리오 고레사가 둘이 합해서 죽였는데 다리오가 나이 많으니까 62세니까 고레사 되는 거주니까 고레사 3년에 큰 전쟁이 났잖아요 단일 십자가 면은 그것이 536년이 되는거요 그대적 수립밥을 돌아오는거 고레스 명령에 따라서 근데 수염소가 나갔는데 이건 헬라입니다 헬라 메대파사 다음에는 가슴 밑에는 배가 배가 노시오 논나라 똑같이 노지 단단하지요 노끌어 노사바라라요 논양푸니 노수로 종을 만들어 노종 노시오 이것도 노시오 이게 노시라니까요 소리 잘나지요 이게 노시라 배가 노시라 머리가 금이고 은이고 노시라 그대주 종아리 두개는요 철이야 동로만 써놓아봐 그대주 발가락은 철과 지늘기야 근데 지늘기 부서져서 철이 남았어요 돌이 철을 치니 러시아를 치니 그게 세그라사당 실제 태산같은 철기 철이 평지가 되고 가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성도 나라 온다는거지요 여러분 성도죠 어떻게 성도 되었어요 하나님 줘서 됐지 구원을 줬지 구원은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팔아야 사지 팔 때도 없고 살 때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준 것이었죠 그래서 요나 요나가 고기 배수에서 나올 때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내가 도망갔더니 죽었다 이제 살아남는데 구원은 여호와 거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을 줬잖아요 공짜로 암으로 줬어요 택해놓고 줬어요 택해놓고 택해놓고 그래서 이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서편이 서방이거든요 동방서방인데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돼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안 닿는 염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힘이 세다 이게요 힘이 세 이 헬라 나라가 알렉산도 대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는 현저한 현재라는 것은 독도하고 확실한 뿔 뿔이 있다라 현자 뿔이 있다라 이 알렉산도 말하십니다 이것이 331년 자 뿔이 있다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서 앞에 양의 양이 나와있죠 매태파시 했죠 늦게나 헬라가 매태 받아버려 양을 그게 양이 죽었어 양이 떠나가 버렸어 헬라가 헬라가 힘이 세 그래서 메려파샤 밥 먹었어 그 이후 우산국 같이 차례를 보면요 에집트가 젊어져 났잖아요 노셉트 400년 그 다음은 아수르가 에지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아수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메려파사가 바벨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헬라가 지배하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소련의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도가 지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성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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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시록 여기 제가 태풍은요 1 2 역사를 내가 써놨는데 까요 1 2 1 2 역사 발전 단계 있죠 이거 다 외워요 아래 모델어 오늘 외우세요 이거 외우라고요 누가 물을 때 답을 하죠 야 저사 역사학자다 역사학자다 역사학자가 돼 읽어줄게요 1 2 역사 발전 단계 첫째 원시 공산주의 시대가 아담 시대 아담 시대 원시라는 것은요 처음에 그때는 뭐 니거 내거 없어 같이 같이 살아 한 집에 한참 한참 맞추고 살아 빼가 벗고 살아 옷도 없이 바가 벗고 네? 그때 어디 있어요 그때 그때 뭐 저 배터리 있어 배터리 옷이 없지요 그게 나무가 요즘 앞으로 갈 사람들 나무 껍데기로 옷 만들잖아요 이 차고 부끄러우니까 차고 다니잖아 남자 여자 그쵸 그때 원시 사회 공산주의 시대 두번째는 시족 사회주의 시대 자꾸 얘가 나고 나고는 하는데요 이제 시족이 이제 이 큰 집 둘째 집 셋째 집 이렇게 시족이 이제 갈라지네요 세번째는 노예주의 시대 힘센 사람이 약한 잡아서 노예로 끌려가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에 노예됐잖아요 그 아프리카 내가 노예 해방시키잖아 예수 믿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을 시장에 속팔듯이 사고팔아 안되지 그래서 해방시켰어요 그 다음 네번째는 봉건주의 시대 봉건은 뭐냐 권력으로 막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우리 한국 봉건주의 시대입니다 양반들이 쌍놈을 부리먹고 봉건주의 시대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시대 그 다음에 힘센 사람이 왕이 되면은 칼들고 막 같다 나라 갔어요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 우리나라가 잡혀갔잖아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대 칼만 있으면 되냐 돈이 1등이다 돈이 돈시대 자본주의가 이제 미국은 자본주의잖아 돈이 있으면 사람도로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요 가서 종사라야 돼 그러시다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시대가 스타린 칼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뭐니뭐니해도 노동이나 농민이 최고다 정권을 뺏어 자본주의를 니콜라이 자본주의를 때려죽이고 저희들이 다 차지 땅을 3분의 1차 정신 나팔대에게 지향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아남부터 쫙 이제 성경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시대가 3년반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아주 사회주의가 이제 나팔 다섯까지 왔다가 여섯째 불면서 수정통제가 3년반 지나가요 수정통제 마흥두단 사회주의 시대는 1917년부터 나팔이 불고 예술의 공중제 리까지 하다가 공중제는 후에는 후 3년반이 와요 수정통제 그 다음에는 아마 그 어떤 이 지나가면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왕권을 누리면서 예수는 만화에 와야 되고 왕권을 누리면서 천연하시기와요 그게 9번에 성도왕국시대다 성도왕국시대 다시 읽어줄게요 원시공산주의시대 따라하세요 원시공산주의시대가 지나가면 시력사유주의시대 노예주의시대 노예주의시대 봉건주의시대 봉건주의시대 제국주의시대 자본주의시대 사회주의시대 수정통제 마흥두단 성도왕국 천연왕국 이렇게 지구 땅에서 이루어진다 말하여 그러면 다니엘이 2600년대 꿈꾼 것은 메디에파사 헬라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메디에파사 헬라 그럼 에세결 4장 5절에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열 지파가 아수르에게 잡혀가면 390년이 있어야 된대요 390년 그러면 BC 721년에 사마리아와 호시아 9년에 아수르가 마지막 잡아가서 세 번째로 거기서 390을 빼면요 331이나봐 그렇죠? 거기 헬라시대 헬라는 수정통체 거울이 거울인데 메디에파사 시대의 구원이 완성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동방을 파사 파사고 고래스 시대 고래스 시대의 큰 전쟁 3일에서 1340 뽑아내면 그 다음 헬라시대 수정통체 구작은 큰사진인데 고사진대로 종말에 이면적으로 이루기 포면적이에요 구작은 포면 눈에 보이는 거고 이면에는 안 보여 속에서 학생 그래서 말씀이 구원인데 이 말씀을 알아야 다니엘을 알아야 제 이름 저 만났다고 구장 가면 나와요 구장에 그리스도가 와요 십자가 죽으러 그분이 다시 왔다 그때 아마 그 어떤 하루가 그러면 성도나라 그 70주만 지나면 누구나라 성도나라 성이 회복된다 솔로몬 성전에 축복산 모래아산이 저주받았지만 바벨로니와 우상승패에서 매마다 끌려갔지만 70주만 지나면 490년만 되면 예수님이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구장에 70년 70일에 새일에 자 7재래요 내가 본적 자 다니엘가 보니 그것이 수양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이제 염소가 양을 잡아먹어요 염소가 힘이 세니까 양을 내라 미쳐버려 떠받아 더욱 썩네요 그 썩내는 건요 짐승입니다 썩질 썩질되고 싸우는 사람은 마기야 마기 일곱머리 짐승을 잡고 힘이 세면 약한 놈을 밀어붙이고 지가 차지에 새도 그렇고 모든 동물도 권총도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어요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세상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힘센 사람은 약한 것 등을 쳐서 잡아먹어 이날까지 모두 못먹고 다크를 이게 선악가 지려봤어요 그 성도나라로서 도와주지 앉아먹습니다 그 성도나라에 이사 육시받아 무엇이 없다 겠어요 무슨 소리가 안 들려 뭐 소리가 안 들려 무슨 소리 우는 소리 머리 좋다 우는 소리다 우는 소리가 안 들려 왜 서로 안 잡아먹으니까 안 울잖아 지금 울잖아 울고 앉아서 울어 억울하다 억울하다 쫓겨나서 울고 사기당하고 울고 울잖아 근데 성도나라는 웃음만 있어 웃음만 웃음만 웃음꽃이 피어 에덴 동산 다시와 적가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된 그래서 헬라가요 성질 나가지고 메대파살을 잡아먹어 그래서 그 수양을 쳐서 양을 쳐서 염소가 양을 쳤어요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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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꺾거나 불은 세력 건세 정권이거든요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트리고 밟았으면 짓밟았다 짓밟았어 염소가 양을 땅에 밑 며칠 엎드러트리고 밟아 밟았어 양이 죽었어 양이 죽었어 능이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국가흥망성세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신다 그 말하여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의 이름과 같이 했잖아요 이 성경이 하늘의 뜻인데 이 땅에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가 기록하고 다윗이 기록하고 선지 다니르가 기록하고 아버지 하늘의 본부 뜻입니다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최고야 땅에서는 지금은 소련이 최고야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공산당 평가공조를 막을 길이 없어요 공상자도 평화에 미국도 평화에 우리도 평화에 우리도 평화도 평화에 우리 얼룩들룩한데 어느게 평화에 모르겠어 그리스도 하나 하나도 없는 이어수가 평화에 이어수받간다 막인데 그 막이까 거짓말 평화공전을 판단 말이여 언제부터 58년 3월 18일 소련의 수상 후시초포가 거짓말 평화해가지고 세계를 다 터버렸어요 거기서 까부시지 않아 활동하는 거짓말을 따라서 자강상할 때에 그 큰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장불 내시 뿌리 한개가 꺾이고 내시 났어요 이 헬 영소의 뿔은 알레산던데 알레산더가 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음 주독이 걸려가지고 술병이 걸려가지고 술병이 걸려가지고 33살에 죽었어요 그 알레산더가 빛이 356년에 왕위에 죽이 해가지고 33살에 죽었어요 그렇게 미래파사는 정복했지만은 너무 기분좋아가지고 설마 먹다가 설병이 들어서 젊은 나이에 죽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 왕자가 그렇게 신하 넷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나라를 나눠 나눠 그래서 사분국이 오늘 4대 강국이요 헬라 종말에 알레산더가 힘이 세지만은 그가 자손이 없으니까 나라를 줄 수 없어 그 내 신하에게 나눠져 그 나눈것이 첫째가 애급당 애급 주변에 도레미 왕조 323년에서 323년에서 30년까지 또 루시 마커스는 드레이스 지방인데 BC 273년에서 39년까지 또 카산더는 마게도니아 헬라입니다 마게도니아를 증명했는데 270년에서 31년까지 그럼 네번째가 수리아 수리아 많이 나오지 성경에 수리아 아람 수리아는 실루커스 왕조인데 이게 알렉산더가 신합니다 네사람이 땅을 나누었어요 4분국 했는데 실루커스는 304년에서 63년까지 그런데 실루커스 네번째 넷째 아들이 오늘 소린과 똑같아요 미용불소같이 넷째 헬라의 4분국 넷째 왕이 실루커스 왕조인데 거기서 8대 손자가 8번 내려가 8대 손자가 이름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니스라는 시독한 왕이 나왔어요 그것이 2300주야 즉 6년반 7년동안을 예루살렘을 괴롭히는거 이게 한일에 7년이란 말 지금 출장에서는 넷째 진 소련이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무서운 짐승이 그것이 3년반동안 4년반동안 한일에 동안에 역사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의 나라가 올려면은 넷째 심성과 싸워서 잠깐 쓰러졌다가 한때 한때 두때 반대가 되면은 성도가 나라를 얻는데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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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더 그랬죠 그렇게 여기 에피파니스 나와서 예루살렘에 아마 돼지피를 뿌리고 우상을 세우고 주피터 우상을 세우고 예배를 방해하고 세금을 받아갈 때 마카비가 싸우고 이겼어요 마카비가 철장거 생각듯이요 우리도 지금 철장거 제가 나가야 공상당 대가리를 깨어버리지 철장거 아니면 안된다 그 말이요 내 뿌리 내 뿌리 내 뿌리 중에서도 또 작은불 하나가 에피파니스 넷째 나라 실루커스 왕자인데 나가 나서 남편가 동편가 또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하나님 땅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하늘군대 청구 청사 청구처사 같이 이 땅에서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공산주의 사회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는 이 땅에서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돌이 와야 이 우상이 깨지지 머리돌 서둑바벨 머리돌이 태산을 평지 만들지 그래서 구약시대 종말에도 헬라에서 사본국 신약시대 종말에도 미영불소 사본국 이렇게 사진가 실물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 하늘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렇게 마귀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뱀은 에덴 동산을 거짓말로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선악가 먹고 죽는데도 결코 안죽는데 그렇게 여자가 철이 없어서 남편이 묻지도 않고 따먹었어 여러분 회화가 뱀의 말 듣고 선악가가 먹음직스러워도 여보 남편 아담 씨 저 뱀 제기 선악가 먹으려고 해서 내가 보니까 먹으셨는데 따먹을까요 말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봐야 되죠 그냥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지 안 물어봤잖아 물어봤으면 아담이가 목숨만 했긴데 그럼 안 물어보고 따먹었어 오늘 교회가 여자지요 그럼 예수고 아담이 있지요 아담이가 물어봐야 되나 남편 남편 아담 씨 저 공상당에 뱀새끼는데 저것들이 자꾸 손잡아달라 손잡아줄까 그만둘 예수님이 야 너 음례야 잡지마 할게인데 안 물어보고 개시로 짐승을 타고 간다 이것이 따불시시란 말이에요 오늘 그럼 따불시시가 마기단체인데 부산에 금요 10월 30일 오는데 세계의 220 국가 중에서 왜 하필 한국이 오느냐 한국의 전쟁터란 말이에요 유다가 그 왜 수룩바베레가 있으니까 우리가 갈 수는 없다는 그가 와야되지 그 와 돌아 그것이 갈매일산에 엘리야 재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엘리야 한 사람이 몇 명을 때려주겠어 850명 그 엘리야도 약해가지고 하나님 내 친구 다 죽고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야 너 바할에게 무릎 안고 네 친구 7천명이 있어 했죠 우리는 몇 명이 있어요 14,4천명이 있어 우리 친구가 그래서 엘리야의 재단이 구의사 재단이요 왜 세림환이거든 엘리야는 하나님 보낸 종이란 말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으로 야 요호와 요호와의 종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 세 사람입니다 갈매일산에 엘리야는 구약시되고 아합을 죽였고 아합 정권을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1장 17장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세례요환에는 은혜시대 엘리야고 엘리야 예수가 지금 계세요 엘리야 왔다 갔다 베드로야 너 선생님이 엘리야였어 네 우리 선생님 요한이가요 그래요 근데 왜 안 갇혀줬어요 엘리야는 숨어있는거죠 숨어 그 구약엘리야는 어떤 가부집에 숨어있었어요 사례땅에 그 여러분이 살았다 살았다면 엘리야 헛떡고 줄거야 내가 먹기 살게 바쁜데 헛떡고 주냐고 그래서 딱 가부하다가 가부한 짓만 엘리야가 엘리야가 팔찌 여름만 한 짓만 덜 사는 거에 같이 3년을 눈이 밝아요 복을 받지 복에 줄이 내려오는데 복을 안 보이며 못 받잖아요 그렇게 그 가부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깨 나도 살고 아들도 살고 이 남자가 자꾸 시키니깨 해보자고 밀가루 통을 긁으니까 자꾸 나오리겠지 안나오면 하겠어요? 안나오면 못하지. 그러면 말세에일리아는 스르바베리인데 스르바베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졌어요. 머리돌도 가졌어요. 다림줄도 가졌어요. 먹통도 찼어요. 청량줄도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역사 안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거든. 역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기다리는 시대요. 기다리는 게요? 참 미덕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성관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우리 형님들이 이런 기도를 노래를 만들었다고요. 동생이 부르고 좋네요. 지금 기다리시는데 이사야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릎 기다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캐서. 하박국의 장면은 비록 더디도 기다려.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않아고 정령 이루리라. 정령. 결코 정령 이루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랬죠? 그렇게 시대의 역사가 자꾸 지나가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뜬 도로는 14만 4천명인데 공상당 박살내고 용을 잡고 예수님께 결혼할게요. 예수의 신부들인데. 그런데 헬라가 메데파사를 짓밟았어요. 그리고 헬라에서도 4분국이 남았는데 4주님이 지독해서 또 예루살렘까지만 짓밟아요. 그래서 하늘 군대 별. 하나의 종들을. 그래서 마카비가 참다 참다 못해서 나가 싸웠어요.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 주제는 하나님이오. 망군의 여호와.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하여 버렸고 예루살렘에서는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 다니엘 또 하루 3번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헬라 끝에 와서. 그러니까 그의 성소를 허렸으며 하나님의 성소 예배를 하지 말라. 예배를 방해한단 말이죠. 범죄함으로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부침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아이템 페네시가 최고야. 오늘 풀초포가 최고야. 거짓 평화로 세계를 쏙이야. 55년 동안. 여러 성령 빠진 게 없어요. 자세히 읽어봐. 짝이 다 있어요. 정말의 짝이 구약이. 짚실도 짝이 있죠. 짚실도 값이 싸지만 한쪽만씩 되면 병신이지. 그 두 개 시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 역사는 짝이 없는 게 없다. 새도 짝이 있고 동물도 짝이 있고 말씀도 짝이 있고 다 짝이 있다. 그래서 구의사도 짝이 있어요. 짝길이 뭐 해야 되지요. 짝짝이는 안 된다니까 똑같아야 되지 짝이. 그래서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들이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얼마나 잘 밟히면 되는가. 얼마나 쫓겨나고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짐승들이 와서 큰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 성소를 헐어버리고 언제나. 그럼 다니엘 때는 70년이죠. 70년 바벨론이 예루삼 성소를 헐어버려가지고 다니엘 새 친구가 성소인데 이동식 성제인데 바벨론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녀시대 끝나고 메데파사 끝나고 헬라시대 마서도 또 계속 성전을 더럽히고 괴롭히는데 얼마나 기간이 지나가는 거 하니 그가 내게 이럴 때 2300주야. 2300주야가 빚이 171년에서 165년 약 6년 반이 돼서는 7년입니다. 그때 제우스 신을 헬라 안티오고스 에피베네스가 예루삼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 저하라 이렇게 고통을 줬어요. 그가 불레신 놈들이 법괴를 뺏어갔잖아요. 거기가 떠나서 법괴. 적어들 신상에 불레사람 신당의 신상에다가 다고네 신상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나서 법괴를 그 다고네가 자빠졌죠. 자빠지니까 얼마나 시기 잡았는지 대가리가 떨어졌어. 대가리가 그 우상을 단단히 만들었겠는데 자빠지는데 대가리가 떨어졌어. 그래서 대가리가 굴러가가지고 문치방에 닦아져 문치방을 썼으면요. 밖에 나갔겠는데 문치방에 닦아져 아침이 자고나니까. 그렇게 불레사람들이 자기의 신이 넘어져 죽어서 데려가 떨어졌고 문치방을 팔질 않아. 왜? 왕을 높이거든. 그래서 그게 속담이 돼가지고요. 우리 경상도 가면요. 이번에 강원도 비엄하였잖아요. 방청이 떠지고 산이 사태가 나잖아요. 비엄나라에 애들이요. 비오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 놓잖아요. 그 애들이 뭐 뭘 알아요. 그 문치방부터가 춤추고도 문치방에서 그 어른들이 야. 천방 터져. 강물 넘쳐. 그 문치방 재수없어 올라가지마. 왜? 다고네 대가리어진 거야. 그래서 그게 옛날에 그 풍석이 진간에 온다고요. 알았어요? 그 문치방은 애들이 이렇게 발로 디디고 있으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왜? 다고네가 싫어한다 이렇게. 내가 머리가 떨어지는 곳에 너고가 올라가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마귀는 하나님을 괴롭혀. 성소를 예배 방해하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는 얼마를 2300 밤낮 밤낮 2300일. 그 전삼년반 후산을 많이 계산해봐요. 2400 얼마 되죠. 그렇게 해소가 7년인데 만 7년 안 돼요. 6년 반쯤 되요. 개선해보니께. 오랫동안 이게 한일에 한일에 한일에. 그게 전삼녀반 후산 한일인데 한일에 동안에 싸워 이긴 사람이 한일에 절반에 시원산에 가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암하게 떠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정결하게 함을 이불이라 이 수전절인데요. 성전을 우상을 다 털어내고 깨끗이 손보는 청소 대청소가 수전절이 수전절 성계를 다시 닦아내게 더러운 것. 그것이 유다의 마카비가 에비판을 쇼천했어요. 그것이 초막절인데 구약 때는 수전절을 켰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이 수전절을 알아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헬라 종만의 마카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켰어요.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이 앞으로 될 일이요. 다니엘은 메대파사 사람인데 다니엘은 아직도 안 죽었어요. 11장까지 죽어요. 다니엘이가 꿈을 꾸는데 앞으로 될 일. 메대파사 끝나면 양이 쓰러지면 염소가 나온다. 염소 종말에 또 내 나라가 나온다. 내 전임이 지독해서 교회를 괴롭힌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인간정말에 미영불소 4대 강국에 나온다. 다니엘 7장에서 내 전임이 지독한 공상당 짐승인데 성도를 죽인다. 3년 반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늘에 가야 되지 않 죽으려면 후산년 반에 전산년 끝내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짐승을 잡는다.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 아마게 떠나서 그래서 새시대 간다고 말해요. 그게 7장을 뒷받침해주고 확실히 믿어놨고 구약종말도 8장에 영문도 모르고 그 사람도 고통받는데 우리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미술관은 그림 그리죠. 그림. 어떻게 잘 그려. 머리통사 그림을 들었어요. 분만 들면 졸졸졸졸졸졸. 우린 기록하면요. 소화지 보도. 가로그러보 강아지게 된다 말이요. 그림 그리는 체중이 없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하가는 그림을 잘 그려. 상상적으로도. 실제 그림도 그대로 그려. 똑같이. 그렇게 미술관이 하가지. 하나님은 종말을 구약에 밀었다 그려놨어. 종말을. 그래서 이사회 46장 10절을 다해요.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이고 이르시기를 나의 몰아기를 것이니 동방 독수리가 나와서 바베르를 망친다. 동방역사 동방 독수리. 그 동방역사가 고래서인데 고래서가 독수리요. 세중의 왕이요. 하나님이 시원 기름 받은 고래서. 수룩바벨 엘리야. 수뇌종 마이들 하사밭소 한가지 뿌리에서. 성경 전체가 우리보고 하는 말이에요. 참 유익한 것은요. 내가 이사회서를 계속 시식점마다 통독하거든요. 뭐가 유익이냐. 전부 우리보고 한 말이에요. 야곱아. 또 한 말씀하니까. 매일 해야 되지. 이사회 1장 66장 또 돌아가. 돌아가. 2년을 했어. 2년을. 그렇게 내 머리 동성에 이사회 깍쳐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시끄럽다. 틀렸다. 잣대가 돼. 청량술이 된다구요. 다림술이 된다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지 사람이. 속할까요? 사람이 하지. 그런데 그냥 할까요? 다들 볶아서. 콩만 볶아야 고소한 냄새 나잖아. 생콩만 비리비랑 못 먹잖아. 그게 말세종을 훈련시켰어요. 달달 볶아서 당신 뜻대로 쓰겠다는 거죠. 언제서는 이제 5개월 때 노아같이. 노아가 평생 방주 짓는데 다섯 달 쓸렸고 평생을 갇혔어. 땅도 안 사고 집도 안 사고. 만날 밥 먹고 방주만이죠. 그게 방주 들어갔다 나오니까. 오토 하늘 땅에 바다가 다 놓아 것이야. 대박이 터져서. 노토북권이야. 여러분도 노아같이 해야 되죠. 세상 다 팔아먹어도 구이사 재단만 승리하면은 이 땅에다 우리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구약을 들어서 정말 보여줬죠. 아담가 참 안 됩니다. 여자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지. 아담가 차지 말라겠어요. 호시야 6장 7절 보면요. 아담가 범죄 했다니까요. 2300주야가 한일인데 우리에게는 전삼년 후삼년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있었고 사람 모양 찬사겠죠. 내가 들은 적 의뢰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의뢰강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돼 가브리에라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에 천사이요. 미카에도 천사인데 하나님은 내 생물이 천사 가브리에께 천사장인데 야 니가 가서 다니엘이게 이 목소리를 좀 알려줘. 이 사람 모르니까 처음 보니까. 하더니 17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들어오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이 묵시는 이 다니엘서는 저한테 끝에 가난 것입니다. 이 묵시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만들 정했기 때문에 저한테 가서 이루어진다.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며 다니엘이니까 잠이 들었어요. 너무 큰 걸 봤어요. 머리가 막 흔들리 정도로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돼 그게 아마 안찾기 되는 것 같아 다니엘이니까 정식이 없으니까 머리를 만져주면서 여러분 아플 때 머리 만져주면 좋지. 그 안찾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원감 안찾겨요. 몸도 만져주고 팔도 만져주고 가슴도 만져주고 왜 그 죽을 것 같애. 답답해서 그 만져주면 시원하죠. 그게 운동한다면 안마시수소. 안마도 만져주고 머리에서 발까지 한 번만 만져주고 오만 달랫게 목욕하더만 만지면 삼만 달랫게 너 많이 닦아. 너 많이 닦더라고 만지게 난 옆에 가만 볼게요. 만지게 제대로 만지더라구요. 뼈마다 다 만져주고 나 다 만지볼 게다가 돈이 약간 3만원 안줬어 안한다고 자꾸 하라카는데 요즘 목장갑니다. 안가요. 내 혼자 하시지. 그게 사람 몸은요. 바깥에서 뭘 만져주면 좋았고요. 육적도 그 영적도 예수고 많이 좋았고요. 내 혼자 못 살아. 외로워서 고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이가 쓰러졌는데 정신이 없어. 근데 만져줘. 천사가 와서 때에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라. 다니엘이 연계적으로 인간 인간 종말이 될 것을 포면적으로 구약인데 헬라 종말이 이런 게 있다. 알레산드가 나오면 나라를 세워서 조금 하다가 술 먹다가 죽으면 그 신하가 나라를 네게로 나눠가지고 할 것이다. 그것이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171년 예수고 오기 전에 171년에 끝난 끝났는데 헬라가 그 다음 예수가 신학 시대에 노마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이겼다. 이 짐승을 이겼다. 그 짐승 1공벌이 짐승을 이겼다. 1차 그 다음 재림할 때는 후삼 년 반에 와서 암하게 떠내서 또 이긴다. 이 이상은 저한테 끝에 가난 1인 이리라. 그래서 니가 본방 두 뿔 가진 수량은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묵시 본 것을 이 찬사가 해석해줍니다.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답이 나왔죠. 양은 메대파사고 염소는 헬라고 메대파사 양의 뿌리 몇 개요. 또 이제 먹으세요. 두 개요. 그 어떤 뿌리 길었어요. 나중 난 게 길었죠. 그 먼저 난 뿐은 메대왕 다리요. 늦게 난 뿐은 파사왕 고래서 그래서 그 다음 또 염소가 나오잖아요. 염소는 뭐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왕이에요. 답이 나왔죠. 너 꼼짝 못하잖아.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렇게 묵시 보여주고 답을 해줬잖아요. 해석을 해줬잖아요. 헬라 헬레니즘 그럼 서가라 9장 13절에 유다로 당긴 하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사를 삼았으니 헬라 사식을 치라. 헬라를 치라. 헬라가 뭐니. 오늘 헬라는 소련 공상당 헬라다. 그 부약의 헬라가 오늘 헬라다. 똑같다. 사진이다. 실물이다. 그 말이야. 포면적 이면적.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알렉산더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낯선 적 4대 4분구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건세만 못하리라. 하나가 내 서로 나만 못하잖아. 알렉산더는 큰 건세데 그 4개로 나누는 게 4분 1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알렉산더가 최고였다.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폐역자가 폐역자가 뭐냐 에피파네스 실루커스 왕자에서 넷째 놈에서 그러니까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 소련에서 폐역자가 훌쳐오프 거짓말쟁이 나왔다. 이걸 알려주려고 2000년 전에 2100년 전에 헬라 종말에 에피파네스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이긴 사람이 누구냐 마카비다. 마카비 철장군세다. 그래서 폐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개휼에 능하며 그 개휼자요. 그래서 이사 24장 16일 전에도 주님이 재림할 때는 개휼자들이 개휼을 심히 행한다. 그래서 여신님이 개휼자를 잡고 시원산서 왕이 되신다. 개시록 9장에 개휼시되요. 58년부터 3월 18일 그 근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 공상당은 교회를 잡아먹어 성도를 잡아먹어 안 잡혀먹으려면요. 하늘 건세를 받아야 돼. 마카비가 돼야 된다고요. 25절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개휼을 이루고 마음의 스스로 큰죄하며 또 평화한 때에 평화공전이거든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 대적할 것이나 그 만왕의 왕은 영원저부터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데 구약정말도 보좌의 예수님 계셨고 지금도 보좌의 계셔 지금도 공상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기독이라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게 적기독국이다. 적기독국과 666은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영원 거짓 선지는 공산주의는 말씀 앞에 깨어진다. 이 말씀이 머리돌 말씀이에요. 사람 손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 때 다 쓰면 박살낸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밤낮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다니엘이 가 본 이상은 거짓말이 아니고 확실히 헬라 정말 일으셨습니다. 이뤄졌어요. 이게 구약가 신약의 중간시대인데 그래서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다니엘아 네가 정신이 아찔했지. 그런데 네 받은 묵시를 잘 써라. 잘 써라. 왜? 앞으로 동생들이 지금 상도 등에서 이럴 것이니 잘 써라. 알았어요? 재밌죠?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리민이라 이에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의를 앓다가 아이고 묵시를 받았다고 또 몸살났어요. 너무 큰 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묵시를 먹는 사람도 못살나야 되겠죠? 몸살나도 참으셔. 몸살나면 역사 올렸고 몸살났으니까 다니엘도 몸살났다구요. 수의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라고 놀라고 놀랐고 다니엘이가 헬라 종말의 이 묵시를 보고 놀랐다. 그럼 실장에서는 인간 정말을 묵시를 받잖아요. 그게 8장이나 7장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짐승이 끝나면 성도 나라다.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헬라 종말에서 예수님 처리까지 중간 시대 신구야 중간 시대 만락 부터 400년 인데 헬라는 171년부터 이제 7년 6년 반 동안 165년 까지 2300주 안을 통치하는데 유럽에서 서방에서 근데 예루삼까지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했단 말이죠. 그때의 그 시대를 역사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마카비 혹은 하스몬 시대인데 하스몬 시대 뒤시 167년에서 백조지 3년 근데 유대인 반란 표본은 니따 부근 지방인데 니따 지방 부근에 모델이 요한 시몬 유다 왕 엘르 아살엘 연하단 등 다섯 아들을 아들과 함께 살던 마타디아 하스몬이라고 한 제사장의 후에 제사장 집에 아들이 다섯 명이 태어나 사는데 마타디아가 헬라를 반대하다가 노령에 사망을 당하고 그 아들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166년에서 160년 동안에 게릴라 공격을 했어요 게리다는 뭐냐 망치로 갑자기 때리는 게 게릴라 전쟁이야 망치를 있다가 저취하 말하다가 탁퇴기 게릴라 정책이 게릴라 공상당 게릴라 정책이 게릴라 갑자기 생각밖에 그래서 마타디아가 노령에 죽었는데 그 아들 유다가 나타나서 망치로 치는 뜻으로 게릴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마카베우 쓰라 불렀다 마카비 마카비 마카베우 마카베우 마카리아의 탄식을 써놨는데 이런 탄식했어요 억울함을 당하고 유다가 죄도 안 짓는데 외국에서 마치고 돌아서 예배도 방해하고 탄식을 했어요 아 슬프다 유다의 마지막 탄식인데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민족과 이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여기 살다가 이 도성의 적의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외국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6년 반 동안 고통받아서 예루살렘의 영광이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70년 동안 다 뺏겼잖아 시드기아 왕때 그런데 헬라시대 정말 또 생각밖에 헬라의 에피페네스가 여러 사람 치고 와서 다 뺏어가고 약탈한 것 약탈당하고 젊은이들이 원수의 칼에 맞아 쓰러져 가는구나 이 왕국을 나눠먹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유다 유다 민족을 유다 왕국을 미친 개들이 고기 때문에 뜯어먹지 뜯어먹어 에그비 히브리민족 아브라함서 400년 뜯어먹어 400년 포로 살았잖아요 400년 노예 뜯어먹는거지 아수르가 390년 뜯어먹었지 10시판을 유다는 바벨론 뜯어먹고 70년 뜯어먹었지 또 헬라가 7년 동안 뜯어먹지 그렇게 아는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은 왜 유다 나라는 이렇게 약탈만 당하고 젊은이들은 원수 칼에 맞아 쓰러져 가는구나 이 왕국을 유다 왕국을 다이당국을 나눠먹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는가 계속 억울함 억울함 당하는거요 우리나라도 그래 일본이 뜯어먹지 공상자 뜯어먹지 러시아가 뜯어먹지 다 뜯어먹혀 여러분 꼭 지켜 안 뜯어먹히게 꼭 부들기 있어 다른 질문 잡혀있으면 괜찮대 이 왕국은 이왕국은 그 모든 장식을 빼앗기고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었구나 아름답고 찬란하던 우리의 성소는 이제 폐허가 되었고 2300주야 밤낮으로 예배도 못 들여 그 당시 헬라 종말에 이방인 손에 더럽혀졌다 이제 더 살아서 못하겠는가 셋째 아들 마카비오는 유다가 마카비오라는 유다가 일어나 싸워 이겼다 한국도 5000년 역사에 930번 전쟁을 당했어요 5000년 동안 그 후약에 유다와 오늘 한국 신학의 한국가 가는 길이 똑같다 강대국이 자꾸 와서 뺏어간다 찌른다 가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종이 사명했으면 용이 와서 입어버리고 막 뜯어먹어 그 입을 덮어서 숨어있게 안 뜯어먹히려면 그 안당 마사를 모릅니다 당해봐야 알지 전쟁 때가 봐야 전쟁 맛을 알지 소문만 듣고 몰라요 알았어요 근데 어제 워싱턴 방송에서 왔어요 내가 진작했지 근데 연락 왔어요 왔어요 근데 방송이 30분 나간대 지상파 방송인데 나쥬 나오잖아요 나쥬 나쥬 틈만 나와 방송에 미국 방송이 근데 30분 나가는 그제 한달에 8분 나간대 8번 한달이 그렇게 한 일주일에 두 분당 되죠 근데 200만원 달랫게 한달에 좀 비싼 같어 비싸도 성경금으로 들어오면 해야 되지만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못하고 그래서 내가 기다려보려고 가르쳐서 가르쳐서 근데 유 유 티브 인거 방송이 따면요 컴퓨터에 그거는요 올림만 넣으면요 그러죠 올림데 우리 익산에 어떤 청년이 올리는데 이 유 티브 방송은 전세계에 통역이 나갈 통역이 미국사람은 영어로 듣고 우리가 우리 설교를 그 방송 자체가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듣고 한국사람이 되게 세계 나가 있으니까 한국 방송 듣겠지만 외국 사람들 들으셨다는 자기 나라 번역 돼가지고 그 돈도 아무도 안 들고 무료로 하는데 그거 돈 죽 할 보 보금 전도 해야 되지만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200만 적 단효과 안 적 단단 우리 우리 홈페이지 안 적 하잖아 우 홈페이지 20만 한 달 20만 우리 컴퓨터 20만 컴퓨터 세련돼요 분당 우리 아파트 게 서요 거기서 19만 8000 신의 매달 그 통장 빠져나가 겠어요 그렇게 성교라는 것은 성격이 들잖아요 성격 활동하는데 청가서 보냈는데 장애부터 저희도가 선교사 우리는 그냥 방송 승리하기 때문에 신고사는 없지만은 돈이 좀 들지요 그렇게로 그쪽으로 하시고 할지 안할지는 하나님 명령을 달리 차라리 27장입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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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개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되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날이네 주의 완전 사랑해 능력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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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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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받으리 능력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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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임하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렸고 완전한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나이다 구약을 거울로 삼아서 종말을 보여주고 이제 주님 어서서 실제로 다시연하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읽고 들으면 일곱명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는 종으로 왔으니 따라갈 것뿐이니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순종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되니 심판받지 않고 주님만 따라서 어디든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경 경애하고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이제 새 일을 구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니 새 은약을 지나던 사도들 뒤를 따라서 열맬리 맺는 초막절 인종 가을에 알고게 되어서 아버지 곧간 천년시대 왕으로 들어가야 되겠사하오니 강권으로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열매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그리고 읽고 heroic